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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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흰젠은 허리카락이 먹을 수 없네 그 후기 그 후기 잠이 모자를 해서 그렇게 추우면 응... 머리가 흔히 나요 오늘 오전중은 전부에요? 응 오전중 전부 와... 몇백 킬로인가? 아니 몇백 마대도 아닐거에요 그래도 1년동안... 와... 前의 날이 全然... 眠れなかった 김치는 100% 밥 먹을 때 있는 存在じゃん だから 일본사람として 설라의 주소 김장은 진짜 중요한 イベント이라고 생각했어서 前의夜も 자꾸 있었잖아요 제가 김치作り方 김장とは 역사 少し 저는 SFP고요 古典 古典 ENFJ 韓国人だったら みんな 김치로 alём이? engage 営業? 緊張!? イベント 김ちゃんってなに? 勅仕 你を作る キム ELごと キムジャン이라고 ギミー キムジャン キムジャン gig所 ジュクリメント complementary キムジャン タスケルマ 人にalse 蛆 怖い 세식을 안해서 세식을 할게 뽀뽀야 뽀뽀 뭐해? 할머니도 이하니 이하니 그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귀비도 이렇게 만드는거야 무다 일본에서 漬物 만들때는 큰 바퀴즈 안에서 만들었는데 김치도 그런가? 큰 비닐 시트 있었잖아요 비닐 시트가 여름밤 집에서 하는 수용자みたいな 이미지였는데 거기에 쓰는の? 김치의 재료 고추장, 고추칼, 소금 그 세가지라고 생각했는데 파, 야채 다진 마늘 그리고臭은 여러가지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이거 하라고? 네 신뢰합니다 우와 우와 그리꼬의 첫 김치 재밌겠네 재미있나 해봐라 할머니 얼마나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이런 재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축제 정말 재밌었어요 그 때부터 힘이 필요해요 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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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아니요 아니요 일단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시골이 중심으로 눈이 보일 수 없는 아니요 아니요 고향에서 군청의 사람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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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김치 모두 가족들 그래서 김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먹어요? 뭔가 산장이나 그 아까 대추 양념에다가 쌓았다 여기 직접 만드는 게 처음 봤어 한국은 김장대가 항상 동시 빨라 동시 빨라 커피지 사오라고 하라 차 갖다 보러 갔어 밥 오래 먹을게 진짜 무서워 엄마 경신이가 쿠리코 밥 오래 먹으래 아니요 맛있으니까요 밥이 맛있으니까 이거 무슨 국이에요? 토란국 토란국 한국에 있나? 내가 쿠리코 오면서 한국 여자들은 김치를 다 만들 줄 아니 내가 너를 보라고 했어 엄마도 못해 아 진짜요? 하지만 뭔가 몇 그램은 몇 그램은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손맛 눈에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할머니 도와주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할머니가 다시 타임만을 하이!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10시간 엄청 어려웠습니다 500mm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메그니언 나한테는 엄청 뭔가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모모타니에리카가 뭔가 버려야 그래? 한방구 한방구만 한방구만 어떻게 했어 대가리 여기 대가리 대가리 이치넨도 김치 고맙하시마스 네 우리가 타베레를 해요 일본의 가족에게 보내야겠다 봐봐 여기는 꼭꼭 발라야 돼 아 그리코 한건 그리코리 좀 가져가 이름 써야지 네 대가리 맞잖아 대가리 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찢어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가리만 같은 고맙하시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그리코의 첫 김치 여기요 여기요 봐봐 고맙하니 달콤하니 달콤하니 음 하... 지금 뭐 입 안에 있네 하하하하 와, 정말 맛있겠다 코처리? 코처리 코처리 자기가 아, 코처리 맛있다 맛없는 코처리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 무슨 얘기야? 김치는 김치 아니요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일본 사람으로 이게 맛있는 코처리 라고 생각했을까 아, 또 또 먹어야겠다 요다리 요다리 하하하하 저쪽으로 아 아니, 나도 가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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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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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근 пер Princi een 하하 하하하하 이다 수분 하 acontecитель 하휴 pilgrimage 하 trouver 하구마 하 캬 하 Mia 하승 하하하 자세가 엄청 힘들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제가 더 먼저 앉아있고 끝까지 끝까지 계속 앉아있고 계속 만들고있고 와! 엄청 엄청나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김장의 하이라이트야 사실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하는 게 보시기는 낚시도 치킨 먹으러 낚시를 갔는데 맞아요 같이 갔을 때도 컵라면만 먹고 먹는 것만 하고 잡는 거에 그런 거 좀 왜 안 먹어? 김치 소스에 걸 먹으려고 그래? 이거야 김장은 이게 이제 살고요 김장은 어떻게 먹어도 될까요? 김장은 어떻게 먹어도 될까요? 아! 지금 먹으러 왔어요 아, 물론 고쌈이도 맛있고 고쌈이도 맛있었는데 모두가 김치를 만들고 먹으러 먹는 게 맛있게 2배, 3배였어요 짜장면하고 수육하고 싸웠어요 짜장면이 수육한테 총을 탕! 쐈어 그 뭐인 줄 알아? 양념을 아껴야 되는데 허리 아프다 진짜 야, 이거 좀 더 고쌈어 그래, 그렇게 혼란히 더 못해 아, 맛있다 순카살했다 여기가 좀 더 맛있다 이거 쑥끝 수영이 아니, 그런데 너무 양념 그렇게 많이 넣으면 경치가 맛없어 어떻게 해요, 이거 보여지 이거 알죠? 우리, 옛날 티에서랑 걸고 싶어요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뭐여 이게? 미쳐야지 미쳐있어 나가지 마세요 늦게 쉬어야 돼 여기 여기 아 매콤이려다 그래도 일 년 분? 일 년은 못 먹을 거야 와 진짜 많다 내가 먹었다는 말이야 나 왜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깊어졌어 진짜 5시 50분 오야스미 오야스미 5시 50분 오야스미 내른다 잠자 잠잠 연기 가타자 다리 하세요 라인엔 김장 또いきます? 응 라인엔은筋肉 트레이닝도 할 수 있어요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래는 세스코 게임은 팥진코 저는 그린코입니다 아... 시X 허리